뷰지쌤 지금 뭐하는거에요 지금? 뭐 먹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오늘 뭐하는 날인가요? 아 네 답사 다 끝난거 같은데? 어 어떤거 같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CKS댕션 여기는 청계천입니다 입구는 막혀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입구에서 아까 현장에 있던 입구에서 들어 보시면 들어 보시면 여기 티켓 박스가 있습니다 티켓 박스가 있고 티켓 박스에서 티켓을 정리하셔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로비가 있구요 그리고 이쪽은 다양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연장 부츠가 있는 고연장은 괜찮은데 이쪽이 티켓 박스입니다 오실때 확인하세요 지금은 홍대관 콘서트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있습니다 의자도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이쪽에는 팜플렛이 있군요 오일정표가 있는데 오일정표를 보시면 짠짠짠짠짠짠짠 잠시 후 정말로 어떤 것 같아요? 잠깐 이쁘게 잠깐 내과 네 하지만 다른 멤버들을 봤으니까 안녕 브로콜리너머저의 이른일때야 많이 와주시구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